경기도의회와 20여 년 넘게 우호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입법현황을 살펴봤으며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 등 의회의 다양한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과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소속 김규창연맹회장, 이재영 의원은 우호 대표단 단장인 황릉성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의회와 교류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릉시영 부주임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99년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상호 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